자 지금 이제 인도에서 바트나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전철을 예약했다고 하는데 내가 중국에서... 중국에서 이런 기차 다 보고서... 좀 더 봐 지금 10년 만에... 아 여기가... 여기가 내 찜들을 위치해 이거고... 같이 가 않을 것 같아... 아... 참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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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습니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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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오... 아... 12ünü... 12시간을 가고 간다는데... 1, 3, 3, 3... 13시간. 13시간을 간다는데. 선교가 쉬운 게 아니네요. 밭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잘 살아나가야 되겠죠? 13시간. 알겠습니다. 기도해주세요. 은혜스럽다. 먹는 것, 자는 것 다 쉽지 않네요. 날씨가 너무 춥고. 웬만하면 잘 버티는데 좀 쉽지는 않네요. 기도 부탁합니다.